아줌마 뭐하러 또 왔소 시생 올 때마다 얼굴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왠지 허전하고 그러네요 정들었나 보네 그러게요 근데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얼굴이 왜 그래? 상민이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에요? 돈이 많은 노인네 같더라고 차도 어리어리하고 상민이 놈 생각하면 돈 많은 할아버지가 뭐가 나쁘겠어 득이 되면 득이 되겠지 아줌마 돈 많은 노인네가 뒤늦게 손주 찾겠다고 애같은 모양이야 아줌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돈이 중요한가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 같은 상민이 놈한테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그럼 그래도 선뜻 마음에 갈피가 서질 않네 이제까지 그 녀석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녀석 내주고 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그 녀석 없으면 이제 못삭는데 나 그 녀석 없으면 이제 못삭는데 하줌마 아